자 관계대명사 덫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덫 다시한번 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정리해보면요 덫을 써야만 하는 경우 덫 쓰는걸 좋아하는거 그 다음에 덫을 쓸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100% 써야되는게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 사물동물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맨날 저기서 뛰고 있는 보이와 개를 보라는게 예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뭐 최상급이 특별하다 아니 뭐야 선행사가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데 특별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란 뜻의? 더 베리 유일한? 더 베리 똑같은? 더 세잉 첫번째? 더 퍼스트 최고의? 더 베스트 더 베스트 뭐 이외에도 더 세컨드 더 세어드 이런거 마찬가지 더 머스트 이런것들 최상급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 그 다음에 선행사가 올이라든지 NO 이런것의 수식을 받거나 ANYTHING, NOTHING 이런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덫을 쓰는것이 선호된다고 했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덫을 쓸 수 없는거 아직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뭐 있는 경우나 전치사가 있는 경우와 전치사 있는 관계대명사 덫이라 했지 대답해 전치사 모른다고는 얘기한 적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관계대명사 대신에 그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게 있다 했습니다 뭐 그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걔들은 의사다 뭐 이런 표현할때 신표가 특징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특징은 신표가 있는 경우 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용법일 때 덫을 쓸 수 없다 얘기했구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할까요? 안할까요? 당연히 해야되겠죠 하면 어떻게 돼요? He works for the company죠 He works for the company 됐습니까? 자 몇가지 조사해오라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컴퍼니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회사란 뜻이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 단체 그렇죠 뭐 단체 또는 친구의 집단 내 동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집단도 컴퍼니라고 합니다 컴퍼니의 뜻이 회사란 뜻만 있는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도 컴퍼니라고 합니다 회사란 뜻만 있는게 아니구요 어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번호는 He works for the company구요 초간단 번호의 해석은 그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He works for the company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멕시코에서 끝난다는 얘기고 문장 해석하면 어떤 누가 뭐한다? 멕시코에서 온 그 남자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라는 문장이고 완성시키면 첫번째 몇가지 답이 있나요? 두가지 그래서 The man Who is from Mexico 그 다음에 The man That is from Mexico Works for the company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구요 그 외에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것들 아 Who스가 안되는 이유는 The man 이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에 뭐로 들어가야지 Who스가 선택됩니까? He's 히스로 들어갈 때만 선택되는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거구요 히스가 아니기 때문에 Who스도 아니다라는거구요 오케이 그 외에 될 수 있는거 whom 됩니까? 안됩니다 안됩니까? 네 생략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whom도 안되고 생략도 안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지금 무슨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입니까? 출격 관계 대명사 The man 이 두 문장 분리할 때 이 속에 뭐로 들어갔다? 히 그쵸 더 맨 이거 두 문장 분리하는건 이런식으로 관계 대명사 저리 중간에 있을 때 쭉 가고 쏙 빼낸다 했죠 그래서 첫번째 문장은 뭐고 두 문장 분리 더 맨 works for the company 더하기 히스 from 멕시코 이렇게 되죠? 네 출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그렇죠 뒤에 동사가 나올건데 출격이기 때문에 그 동사의 형태 시제와 그 다음에 더 맨 3인칭 단수라는 점 때문에 이즈가 와야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이 문장 트러스트 뜻은 뭐든가요?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할까요 말까요? 안해요 안합니까? 그러면 만성시키면 답은 몇 개인가요? 2개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테일러는 only one that I can trust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일러는 테일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여기에 one은 person의 뜻이죠 테일러는 only person that I can trust 테일러는 I can trust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외에 위치가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마찬가지 테일러 남자 이름 같으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문장 분리 해볼까요? 테일러는 he is the only one 더하기 I can trust him 됐습니까? the only one이 he his 힘 중에 여기에 힘으로써 들어가겠죠? 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녀석이 무슨 격이란 얘기고 목적격 목적격이란 말이고 그러면 이외에 첫 번째 생략할 수 있습니까? 네 생략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who 됩니까? whom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는 death 또는 생략입니다 그러면 death 또는 생략이란 말은 얘가 목적격이란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조심해야 될 건 뭐 때려잡아라 좀비 때려 잡아라 여기에 I can trust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했어요 두 문장 분리할 때는 꼭 있어야 되구요 테일러 is the only one and I can trus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비 때려잡고 좀비가 있으면 두 문장 분리할 때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두 문장 분리할 때 뭐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고 명사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명사를 꼭 써야 된다면 이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이죠 관계대명사절이 아니고 겁만드는 덫 같은 경우에는 명사 빠진 곳이 없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대명사 덫과 겁만드는 덫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입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Ate all the apples that were on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덫이기 에이트 했죠? 네 돼지가 먹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모든 사과를 먹었죠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땅 위에 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에이트의 시제가 뭐니까? 사과 그렇죠 먹었던 게 과거니까 사과들이 땅바닥에 있었던 것도 과거라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벌써 이 녀석 이제 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whona whom이 안되는 것은 the apples가 뭐기 때문이다? 사물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치는 되나요?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안되죠 누구때문에 all all the apples 선행사가 the apples인데 그것이 all이라는 녀석한테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the best the only the same no anything nothing 처럼 어떤 선행사다 좀 특별한 선행사다 그래서 관계대면회사 탭을 쓰는 것이 95% 물건이다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100%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생략할 수 있나요? 어 안돼요 생략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격입니까? 주격 얘가 주격인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두 분장 분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ll the apples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they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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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they were on the ground 그렇죠 데이로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격이란 얘기고 주격 생략할 수 없다란 얘기고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all the apples 암만 기러봤자 데이라며 그렇죠 먹었던 게 과거니까 있었던 것도 언제라고 과거 그래서 수와 시제 때문에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war가 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dead war 보면 뭐 생각나죠? 그렇죠?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생략해서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the pigs ate all the apples on the ground 됐습니까? 그래서 that war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주격 플러스 비 동사 생략해서 the pigs ate all the apples on the ground 땅 위에 있었던 모든 애플수를 먹어치웠다 오케이 계속해서 단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입니까? 완성시키면 Mr. Brown is the wisest man that lives in this t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위치가 안 되는 이유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the wisest man 할 때 man이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죠 who's가 안 되는 이유는 the wisest man이 해볼까요? 네 그렇죠 뭐 해볼까요? 뭡니까? 두 문장 분리죠 두 문장 분리해보면 who's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he wisest man이 who's가 안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가 될 리가 없다? 될 리가 없다 두 문장 분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Mr. Brown is the wisest man and he lives in this town 그렇죠 이 녀석이 his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he로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격관계대명사고 죽격관계대명사고 죽격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 안되고 그럼 죽격관계대명사 뒤에 lives 잘 보이죠? is의 시제 현재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삼식단수 현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form does가 들어있는 form으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것들입니다 그러면 who는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되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the wisest man이라는 최상급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행사다 특별 선행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해보겠습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냉장고에 두었던 오렌지 주스를 누가 냉장고에 두었을까요? 내가 그렇죠 여기에 내가죠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내가 냉장고에 두었던 오렌지 주스를 뭐할 수가 없다? 찾을 수 없다 오케이 찾을 수 없는 것 시제 봐야죠 이제 시제 찾을 수 없는 것 시제 현재 시제도 넣어뒀던 거 언제? 과거 과거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파트의 제목이 뭐고 관계사 이고 관계사라는 문법과 또 뭡니까 접속사라는 문법이었죠? 네 관계사라는 문법과 접속사라는 문법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뭐가 몇 번 등장하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뭐를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과거에 넣어놨던 걸 현재 찾을 수 없을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 할 건데 답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생각해봤습니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한 개인지? 똥이 몇 개야 나 고민하고 있음아 알똥도 고민하고 있음아 생각해봤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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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입만 살았습니다 하하핳 그래서 다음 몇 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두 개다 세 개다 뭘 하나 불러볼까요? 두 개다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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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하클 일단 그러면 세 개든 두 개든 간에 세 개든 두 개든 간에 제일 짧은 버전으로 해볼까요? 제일 긴 버전으로 해볼까? 제일 긴 버전으로 해볼까요? 제일 긴 버전으로 해볼까요? 한글자라도 더 긴거 제일 긴 버전부터 할게요 그렇습니까? 누가다? I can't find the Can't find the 무엇을? The orange juice 를 주스는 주스인데 제일 긴거 하기로 했어 그렇습니까? 그럼 제일 긴 버전은 뭐? Which I put in the fridge 그렇죠. Which I put in the fridge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짧은 버전 해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보다 좀 짧은 버전은? Can't find the orange juice that I put in the fridge 됐습니까? 이렇게 쭉 해놓고 그리고 얘랑 얘 뒤에 요런게 있네 네. 그쵸? 그러면 다음 버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네. 똥강아지들아. 그래 안그래? 그쵸? 한 명 맞췄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버전은 뭐? I can't find the oranges I put in the fridg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답이 3개인 이유 하나씩 살펴보면요. 두 문장 분리 해볼까요? I can't find the orange juice and I put it in the fridge 두 문장 분리하니까 I can't find the orange juice and 왜 안 돼 이거? 또 얘 가끔씩 고집을 부른다니까? 에이. 여기에 이 녀석은 And I put it 이죠. The orange juice 는 암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가 될 건데? It 아니면 It 아니면 It 근데 여기에 뒷문장에 여기에 들어갔죠? 네. 그쵸? 그 말은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늘 얘기 드리죠.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얘를 보고 좀비를 하면서 때려잡아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무엇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긴게 요렇게 생겨서 뒤에 뭐가 나온다면 주어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하는데 버전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제일 많죠? 네 가지죠. Who, Whom, Death, 생략 네 가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중에서 칸수로 보니까 I can't find the orange juice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뭐니까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그니까 That I put in the frid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 대신에 위치라든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정보도 꼭 써주시고요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클라라는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다 칼질해 봐야 되네요 누구는? 클라라는 오케이 뭐다?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학생이다 됐습니까? 자 하필이면 유일한 학생이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조사해오라고 했는데요 일단 Attend는 Go 같은 애예요 Visit 같은 애예요 그 말은 그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Attend at the meeting Attend in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얘는 무슨 동사다? 타 동사다 그래서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알겠습니까?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고일들 읽어가지고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요 Attend the meeting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tend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죠 Be Present at 이었죠 반대말은 Be From 이었죠 Be absent from Be absent from Be absent from하고 같은 말은 뭐였더라? Miss나 또는 뭐? Skip이라 했죠 빼먹다 됐습니까? 네 참석하다 2종 세트 Attend Be present at 됐습니까? 결석하다 3종 세트 Be absent from Miss Skip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텐드 하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클라라가 유일한 학생인 건 팩트죠? 네 그쵸? 그래서 무슨 시제를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럼 회의에 참석했던 건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네 계시니까 단 몇 개에요? 네 그쵸? 한 개죠 네 그쵸? 원래는 스티던트기 때문에 두 개 될 뻔 했는데 앞에 뭐가 보입니까? The only The only The only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클라라가 유일한 학생인 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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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즉격관계 대명사고요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시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래요 됐습니까? 이거 왜 박스 쳐 놨지? 데이 뭐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그는 내가 아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다 했네요 어 그래서 동희야 내가 그거 물어볼 것 같지? 뭐 물어볼 건데 내가 내가 뭐 물어볼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내가 뭐 물어볼거같아 기현아 그쵸 답이 몇개인지죠 그래서 답 몇개에요? 한개 한개입니까? 네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답을 써볼까요?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아이고 자 그러면 두 문장 분리 해볼까요? The cutest boy가 뒷문장에 뭐나 뭐나 뭐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어? He 아니면 his 아니면 힘이겠죠?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문장은 뭐고? He is the cutest boy and I know him 근데 무슨 답이 하나야? 이게 어떻게 답이 하나일 수가 있어? 자 얘 무슨격 관계 대명사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어떻게 답이 하나입니까?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되고 모두 됩니까? He is the cutest boy I know 그렇죠 모두 됩니까 이 녀석 생략 생략이 안되죠 그러면 who 됩니까? whom 됩니까? 물어보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왜? 지금 선행사가 The cutest The cutest 라는 최상급으로부터 꾸배받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선행사가 아니고 어떤 선행사? 특별 선행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텃에다가 관로 해놓으면 되겠죠 He is the cutest boy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여운 소년이다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때려잡아라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맨날 얘기하죠 주어동사 뒤에 나오는데 이 녀석이 또 등장하면 이 녀석은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He is the cutest boy that I know him 하면 절대로 안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이건 뭐 우리말 해석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각 문장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문장 됐을 때 해석 먼저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at is the same wallet I have lost the same walle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의 뜻은 저것은 똑같은 지방이다 그 다음에 더하기 I have lost the same wallet은 그 다음에 똑같은 지방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돼요? 저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똑같은 지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얘가 뭐하기로 했고 얘가 꿈이로 들어가기로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죠 그렇죠 얘랑 얘가 반복되니까 얘는 뭐로 변할 예정이고 얘는 관계대명사로 관계사 중에서도 전치사가 안 붙어있죠 네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들어왔죠 그러니까 관계부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바뀔 예정이고 The same wallet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 same wallet이 뭐로 바뀌어서 Death로 바뀌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네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선행사가 마침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다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답은 That's the same wallet that I have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기분에 요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은 계속 결과 중에서 뭘까 여기가 계속적이다 계속적이다 과거부터 결과적이다 경험적입니까 아니요 완료적인가요 자 이 녀석은 딱 봐도 분위기가 뭐냐 하면 결과적이죠 왜 결과적입니까 결과적이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죠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사물인데 월렛은 사물인데도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고 생략할 수 있나요 네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니까 조심해야될건 늘 말씀드리듯이 때려잡아야죠 여기에 이 단계에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절대로 두 문장 분리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한 문장으로서 관계사전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완전해서는 안된다 명사가 빠져있어야 된다 그것이 목적어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Peter is the 또 같은 과정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키보드는 좀 달라서 이제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죠 그쵸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있어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안보이네 한영전환이 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세요 피터가 첫 번째 남자다 피터가 첫 남자다 피터가 더하기 줄리가 그를 인생에서 사랑했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줄리가 평생 그를 사랑 했다 오케이 그러면 인 라이프 동안 러브도 했었다니까 이제 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누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터는 줄리가 평생 사랑했던 첫 남자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펜을 들겠죠 그쵸 펜을 들고나서 그 다음 뭐합니까 이렇게 하죠 네 그 다음 뭐합니까 더 퍼스트보이랑 힘에다 밑줄 끄겠죠 네 그쵸 그럼 더 퍼스트보이 위에다가 뭐라고 써요 선행사 라고 쓸거고 힘 보고 뭐라고 써요 관계 부산입니까 관계 대명사입니까 관계 대명사 그쵸 전치사 안달고있고 누구라는 명사로 써와있으니까 명사로 써와있으니까 관계 부사말고 관계 대명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얘니까 여기니까 뭐 후 나 훔이나 생략이라고 쓰고 됐이라고 쓰고 자 여기 됐을 수 있는거 후 훔 생략 아니 후 훔 됐 생략이야 해놓고 갈라고 봤더니 얘가 보이죠 네 그래서 단 몇개 두개 두개죠 됐습니까 좀 긴 버전은 뭐다 First boy that Julie loved in life 됐습니까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in life 두번째 버전은 뭐에요 First boy Julie loved in life 됐습니까 오케이 두가지 버전이 가능한 이유는 Peter is the first boy that Julie loved in life 또 되고 됐이 생략될 수도 있는 이유는 그래서 이 녀석이 더 퍼스트의 꿈을 받는 특별한 선행사니까 후 훔은 안되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네 Julie loved 고 더 퍼스트 보이가 히나 히스나 힘 중에서 힘 힘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준비 때려 잡으시고요 네 그니까 그래서 뭐는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생략은 가능하다 플레이스바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어요 너는 그와 그의 개를 봤니 더하기 나는 그들을 찾는 중이다 봤던거 언제 다가가 봐 오케이 찾는중인거 언제 현재 현재 진행이죠 지금 찾고 있는데 과거에 봤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니까 요 부분을 좀 다르게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Have you seen도 가능하죠 네 Did you seen도 되고 모두 된다 표현상 Have you seen The man and his dog도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Have you seen 그럼 현재 완료도 된다는 얘긴데 완료 그럼 계속해 가지고 계속 경험이죠 본적이 있냐 됐습니까 Have you seen으로 쓴다면 현재 완료로도 현재 완료로도 Did you see라는 관순과거로도 가능하고 Have you seen이라는 현재 완료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Have you seen을 썼을때는 무슨 영법이다 경험적 영법이다 경험적 영법이다 본 경험이 있냐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스페이스 엔터키 누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칸이 좀 모자라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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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이 그 남자와 그의 개를 갔니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뭐 니가 가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뭐하고 뭐 The man and his dog 과 Them 예를 보고 선행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로 밖에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 관계대명사 딱 봐도 명사에만 밑줄 쳐 놨죠 그래서 애는 관계대명사가 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답 몇개 답은 두개 두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중에 좀 긴 버전은 100% 그렇게 써야되는거야 95% 그렇게 써야되는거야 100% 100%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섞여있죠 그래서 완성된 버전 긴 버전은 뭐다 The man and his dog That i am looking for So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That i am looking for So did you see the man and his dog That i am looking fo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자 여기 애가 대이나 대열나 댐이 되죠 근데 봤듯이 이미 댐으로 들어갔죠 네 그 말은 이 녀석이 뭐란 얘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절대로 이 자리에 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두가지 버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칼지락이 대니엘은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네요 됐습니까 누구는 대니엘은 오케이 어떤 뭐다 그녀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을 꾸미고 있고요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녀석이 품사가 명사인데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죠 네 그래서 이 표현 유일한 사람이란 표현은 우리말하고 똑같겠죠 네 근데 그녀가 좋아하는 그녀가 좋아한다 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와 있겠다 예 오케이 그러면 시제를 봐야죠 무슨 시제고 안 된 시제예요 좋아하는 좋아한다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사람인 것도 현재죠 됐습니까 그럼 바로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대니엘 대니엘 is the only person person인데 어떤 person that she lo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버전 있나요 네 오케이 여기에 that 뒤에 that she loves 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the only person 대니엘은 남자일 거니까 the only person 할 때 이 녀석이 대니엘이 남자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가능성이 뭐가 있는데 he his him 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he is the only person and she loves him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되고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되고 이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니까 요런 버전도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와 나오죠 됐습니까 Danyel is the only person that she loves 또는 Danyel is the only person that she loves 이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계속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너는 무엇을 네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 네가 원한다가 네가 원하는 이랬죠 어떤 책이든 뭐 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에게 뭐하는 표현을 표현 You에게 허락하는 표현이니까 허락하는 거 네가 해도 된다 내가 해도 될까요가 몇 가지 버전이 있죠 내가 해도 될까요 May I, Can I, Could I 그렇죠 May I, Can I, Could I 세 가지 버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해도 된다 몇 가지 버전 You may, You can, You could 그렇죠 You may, You can, You could 세 가지가 있죠 내가 해도 될까요 뭐는 근데 물음 아, 마침표로 내가 해도 될까요도 있었는데 내가 뭐하게 해주세요 Let me 동사 원형 Let me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롭게 배우는 거 있다 했죠 Do you mind if I introduce myself 도 배울 거라 했죠 근데 Do you mind if I introduce myself 나이프는 대답이 좀 요상하죠 네 No가 해도 된다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기억도 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상대방의 May를 쓰라 했으니까 너는 가져가도 돼 You may take 그렇죠 You may take You may take what Any books Any books You may take That you want You may take any books That you want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뭐 뻘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일단 밑줄 꿀 곳이 몇 군데 보입니까 밑줄 꿀 곳이 몇 군데 보입니까 응 그렇죠 얘랑 또 안되네 얘 껐다 켜 볼까 나갔다가 들어와보자 응 싸우지 말고 왜 형이 막 방해해 아 내가 시간 없는데요 어 어 여기랑 또 어디겠어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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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일단 여기에 밑줄 끄는 이유는 뭡니까 정상의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그 말은 이 문장 속에 눈씩 겹쳐봐도 낫도 없고 묻지도 않죠 내 안에 낫있다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낫이 있거나 물음표 있을 때 쓰는게 정상적인 애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뜻이 뭡니까 어떤 라더로 쓰였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선행사가 애니 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을 때 애니가 붙으면 특별하다 했습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All 그렇죠 No 애니도 선행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 위치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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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는 얘기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있고 여기에 댐이 있으면 안되는 좀비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You may take any books you want 해도 상관없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관계대명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다음 챕터 다음 포커스의 제목은 관계대명사 뭐하소 그렇죠 관계대명사 뭐하시고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아 되게 좋아하네요 자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떻게 관계대명사 배울 때 얘기했지만 음 관계대명사 완만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문 하나 들어보면 아니 그렇습니까 누가 뭐한답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되죠 그렇죠 뭘 안되요 그가 말했던걸 안되죠 난 그가 말했던거 알고있어 한번 길어봤자 1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무슨절이지만 형용사절이죠 선행사가 꼭 있어서 그 선행사는 항상 명사고 그 명사를 꾸며줍니다 네 그런데 얘만 무슨절을 이끌고 있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주의해야 될게 뭐였냐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 됐습니까 여기에 더 띵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네 네 히세드 그가 그 얘기 했었다 히세드 더 띵 덕띵을 넣을 수가 있죠 네 그쵸 덕띵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앞만 길어봤자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뭐하셔야 되야되요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명사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어떤 문장의 토막에서 명사가 빠지면 그걸 보고 어떻다라 그래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대답을 쓸 수가 없다라 그랬죠 됐습니까 얘를 써야되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거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더 띵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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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가 그 말은 나는 그거 알아 그거 뭐 그리고 그는 그걸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대변호사 what은 더 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절이 될 수밖에 없고 명사로 절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이 자리에 더 띵 아 두 문장 분리 안 됐을 때 여기에 더 띵이나 잇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불안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안전하다 됐습니까 불안전해야만 된다 됐습니까 뭐하고 비교했었냐 하면요 이런 거하고 비교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기에 더 띵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아니요 히즈카인드 히즈카인드 히즈카인드만으로 더 띵이 필요 없이 명사가 빠진 부분 없이 그냥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완전한 문장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하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왔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겁만드는 데 띵을 쓰고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되시고 생략할 수 그냥 될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격관계대명사일 때하고 똑같애 목적격관계대명사 됐하고 목적어저를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자 됐의 공통점은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데 좀 모두 고르세요 두 가지 찾아와야 되겠죠 목적격관계대명사 됐과 그다음에 명사절인데 명사절인데 무슨어를 끌고 다닐 때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얘랑 I know what it said 얘들아 I 비교했던거 기억나십니까 이 문장 두개 비교했던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얘는 방금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와 아시죠 네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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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don't know what it said 은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I don't know what it said I don't know what it said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더하기 say 라고 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는 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그가 뭐 what it said 궁금한 내용이겠어 얘한테 궁금한거였어 안 궁금한거였어 안 궁금한거였어 안 궁금한거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생긴 what it said 근데 여기는 모른다고 했잖아 네 그쵸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모른다 난 그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몰라줘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구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무슨 말했는지 이 말한 사람 I know what it said 그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 몰라 아 알아요 알죠 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거냐 I know what it said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요 되죠 안될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나는 안다 내가 내가 그가 말했던 무슨 무슨 뭔가 말했던 것을 좀 자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상관없어 둘다 그 남자가 무슨 말했는지 알고 있단 얘기야 나는 그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 나는 그가 말했던 걸 알고 있어 똑같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그럼 I know what it said 해석하면 나는 모른다 그가 너무 바랬고 무엇을 말했는지 이렇게 해도 되구요 또 뭐라고 해야 된다 나는 모른다 그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해도 되구요 다 상관없다면 다 상관없다면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됐습니까 전달하는데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만 하자 말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끼리는 둘 중에 어느게 맞다고 할 거다 나는 그가 말했던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럼 얘는 어느게 맞다고 하기로 하겠어요 위에 거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 라고 하기로 했구요 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뭐란 얘기고 얘는 관계대 배우사 와시고 얘는 요 부분이 뭐란 얘기야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이란 말이야 간접 의문 이 부분 그렇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구요 얘는 의문사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관계대명사 왓을 배우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관계대명사 왓인지 의문사 왓인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해석을 지우고 이렇게 바꿔 볼까 I wonder what he said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궁금해 나 뭐가 말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 관계 대명사일까 의문사일까 의문사 오케이 여기에 내가 지금 뭐 한다고 하겠어 궁금해 하는 거 내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사람한테 퀘스천마크야 퀘스천마크 아니야 퀘스천마크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 똑같이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What did he say 하다 보니까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어떤 어순으로 바뀌었고 What he said 가 됐고 원래 왓은 여기에 들어있는 왓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문사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지 않대 나는 궁금하지 않다 난 궁금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럼 이번에 얘 또 뭐로 바뀌었어 관계 대명사로 바뀐거죠 왜냐하면 내가 궁금하지 않다며 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대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알죠 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 관계 대명사가 됐죠 안다며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 아니까 궁금하지 않겠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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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출제자가 시비 털릴 수 있거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관계 대명사인 경우하고 확실하게 의문사인 경우도 가지고 구분해서 문제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낼 수가 있는데요 잘 안 냅니다 어쨌든 관계 대명사 왓이든 관계 대명사 왓이든 관계 대명사 왓이든 관접 의문문 왓이든 공통점은 한번 길어봤자 잇 잇 잇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접 의문문은 아직 학교에서는 안 배웠지만 저랑은 배웠습니다 얘는 지금 관접 의문문이라고 했는데요 관접 의문문도 무슨 절이고 명사절이군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왓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유일한 관계 대명사 파트에 유일한 명사절이 바로 왓입니다 나머지는 다 형용사였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지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얘만 명사절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돼있죠 네 선행사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왓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이 될 수 밖에 없죠 선행사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더 띵이나 더 띵이나 더 띵즈죠 그것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생략해버리고 왓을 써버리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 대신에 명사절을 이끄는 형용사절 대신에 명사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끌면 돼있어 그럼 암만 길어봤자 뭐가 뭐의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야 잇의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잇이 할 수 있는 역할 주어 우적어 그렇죠 세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주어가 되는 거 뭐 it is good 여기다가 그가 말했던 게 좋다 하고 싶으면 what he said is good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거 알아 I know about it 이래죠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다가 나는 그가 말했던 거 알고 있어 하고 싶으면 I know what he sa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진실은 그가 말했던 것이다 해볼까요 진실은 그가 말했던 것이다 더 truth is what he sa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what he said를 보고 무슨어 역할하고 있다 보고 역할하고 있다 I know what he said는 목적어 역할 what he said is good은 주어 역할 it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죠 what he said is good 그가 말했던 거 좋아 I know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아 I know what he said the truth is what he said 그 진실은 누가 말했던 것이야 그것이 것이다 되니까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enemies might be attention what enemies might be attention 그러면 이때 시대에 what anna needs 니까 anna가 필요로 한 것은 뭐일 수 있다 집중일 수 있다 anna는 매우 어떤 아이다 그렇죠 distractive 하단 말이죠 매우 산만한 아이란 말이야 지금 anna가 산만한 아이니까 anna가 필요한 것은 집중력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동사 누가다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누가 anna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에 무슨어 자리에 있다 주어 자리에 있고 it might be attention 그것은 집중력일 수 있어 anna가 필요한 것은 집중력일 수 있어 anna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아닌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알고 얘기하는 거죠 진단을 내렸죠 anna가 이제 상담받으러 갔어 anna가 상담받으러 갔어 anna가 상담받으러 갔는데 anna를 이제 심리학 전공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겠죠 그쵸 무슨 실험실의 쥐처럼 anna야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래 anna야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래 anna가 막 이거 갖고 놀다가 anna가 저거 갖고 놀래 anna가 저게 대접 있는 것 같아 anna가 저게 대접 있는 것 같아 anna가 저게 대접 있는 것 같아 anna가 나 다 하기 싫은데 anna가 심심한데 뭐 할까 아 막 이러고 있어요 인형 갖고 놀다가 lego 블록 갖고 놀다가 책 읽다가 막 5분을 못 넘기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래 그니까 참 이렇게 보겠죠 보다가 anna가 저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심리 상담사에게 anna가 필요한 것이 궁금한 거야 관찰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게 된 거야 관찰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의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nna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집중력입니다가 아닙니다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죠 얘는 얘 쳐다봤어요? 아 얘 쳐다볼 필요는 없구나 어 여기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메인 what은 the thing that anna needs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 thing that anna needs 그거 그거는 그건데 어떤 그거 that anna needs anna가 필요로 하는 그것은 됐습니까 됐습니까 the thing that anna needs 했을 때 이 that은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네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the thing anna needs 할 수 있겠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the thing anna needs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쵸 네 what은 그러면 what anna needs what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계되면서 what은 뭐 할 수가 없다 생략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거야 뭐가 사라지는 거야 명사가 사라지면 문장이 돼 안 돼 안 돼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what은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면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와 있죠 네 그럼 어떤 애들이 얘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 이릅니다 안 돼요 얘는 알겠습니까 관계되면서 what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목적어 되는 겁니다 do you remember it 이시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자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시험 문제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장은 무슨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 안 나온대 어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안나올까요 지금 너 기억하냐 라고 했죠 기억하냐 그래 놓고 그거 기억나냐 한거에요 어쨌든 간에 너 그거 기억나 했어요 너 그거 기억나 그럼 이 부분 해석하면 탐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나니 라고 해도 되고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니 해도 되고요 지금 얘를 그럼 이게 퀘스천마크 붙이는 거예요 퀘스천마크 붙이는 거예요 퀘스천마크 안 붙이는 거예요 어느 쪽이 시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나니 라고 해도 되고요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어느 쪽에도 상관없단 말이야 대답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일수도 지금 이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얘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고 지금 얘를 Do you remember the thing that Tom likes best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더하기 뭐로 봐도 상관없다 더하기 What does it Tom like best 하고 상관없단 말입니다 둘 중 어느 걸로 봐도 아 또 이런다 얘 아 또 그 셋 아 도대체 업그레이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시키는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시키는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시키는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이 또 맥커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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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거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거 설명하고 있는데 뭘 하나 날려버리냐 자 너 좀 집에 가있어 너는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너는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너는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너머지는 아이씨 얘도 보내야 되나 너도 가 너머지는 fear 아이씨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